4. 5. 5. 빨래를 털다 보니까 큰 새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도망을 안 가요. 많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. 한참 보다가 날아가더라고요. 그리고 한 3일 동안 자주 보였어요. 자주. 3일째 되는 날. 알을 하나 딱 넣고 며칠 지나고 두 알. 또 며칠 지나고 세 알. 이렇게 놓더니 총 6개의 알을 낳더라고요. 귀여워. 누가 제일 모르는 거예요. 여기 여기. 멘뒤이 나가 막둥이에요. 아 제가 막둥이에요? 네. 막둥이에요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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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예아 헬로? 헬로 렛츠고 드디어 4 5 5 6 6 6 4 게임을 포함하고 그리고 Q. 싹 세계가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와우! 와우! 저기 막딩을 데리고 사자. 집을 보내야 되거든요. 많이 서운하실 것 같아. 그럴 것 같아요. 별로 생각은 안 하고 싶은데 아직. 여기 있잖아요. 이게 생명이잖아요. 어쨌든 세전 사람이든 귀한 생명이 태어난 거잖아요. 다같은 방독 나는 저거 무슨 얘기에요? 큰일 났어요 한 개여간 말이 없어진 것 같아요 보세요 보세요 στη 보호자 뜰지 말고 막 뜰지 말고 오! 떨어졌다 떨어졌다 어 진짜 없잖아 뭐라고요? 어디요? 여기요. 지금 헤매는 것 같아요. 어떡하지? 어디요? 어, 고마워. 아니, 밑에...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이거 안 믿어요. 이거 안 믿어요. 아직 미숙하긴 미숙하지만은 추락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거는 훈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둥지에 넣어서 놔두면 다시 한 번 더 비행할 간격이 높아요. 내가 제일 궁금합니다. 잘하죠? 잘하죠? 잘요. 진짜 잘하니... 잘해요. 잘해요. 어떻게 해야하세요? 잘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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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뱁 아예 짜루 오 這 Stretch 그 그 일 간 턴리 수 생 할 플라pe 나 윙 넣 오마쇠랑 오마쇠가 정말 열심히 낭뉘고 자란 것 같아요. 한마디로 도태 안되고 다 큰 년이 컸어 잘 가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